원진살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원진살이 있더라도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있다면은 사실상 뭐 이 궁합은 상관없는 거야. 어떤 띠든 다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주에서 뭐 이렇게 도화살, 백호살, 개강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진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근데 원진살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살이라 하냐면은 원수 같다. 원한이 쌓인다. 한이 쌓인다. 라는 띠거든 그 살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띠로 궁합을 볼 때 이렇게 원진살을 이야기를 많이 해. 원진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애증의 관계야.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궁합이 좋다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원진살이냐에 따라 안 좋다 라고도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 아 그래 막 신경질 내고 싶고 짜증 내고 싶고 막 그래 자기들의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 그래서 헤어지잖아. 그럼 이게 진짜 뭐 같은 게 보고 싶어. 그게 막 끌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여섯 가지 원진살이 있거든. 근데 오늘 그 원진살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줄게. 원진살은 다 종류가 달라. 그래서 알기 쉽게 띠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네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줄 띠는 호랑이띠하고 닭띠야. 호랑이띠랑 닭띠. 내가 이제 호랑이띠거든. 그래서 닭띠를 한 번인가 만나본 것 같긴 한데. 닭띠 이제 연상을 만났을 때 그분이 닭띠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호랑이띠랑 닭띠는 좀 서로 서로 눈치를 많이 봐. 어 눈치를. 왜냐면은 호랑이는 이제 육식동물이잖아. 그 닭을 보면 어떻겠어. 내가 함부로 하면은 이 닭이 상심을 할까봐. 나의 기운을 호랑이의 기운을 이 닭띠한테 온전히 다 표현을 못해. 즉 호랑이띠는 닭한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 표현을 못해. 부담스러울까봐. 닭 입장에서도 뭐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긴 하는데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지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먹힐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닭의 입장에서도 호랑이가 조심스러울 것 밖에 없어. 그러면 호랑이도 닭이 조심스럽고 닭도 호랑이가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호랑이띠랑 닭띠의 경우에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 존댓말 하는 커플들 있지. 그러니까 커플은 커플인데 서로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딱 이 호랑이띠와 닭띠의 그 원진살의 관계야.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존중해주니까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런 말을 한다니까. 술 한잔 하면 너는 말을 잘 몰라. 이런 말을 한다고. 네가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넌 잘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난 네가 불편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띠가 이 호랑이띠와 닭띠야. 친해지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호랑이랑 닭띠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 특히나 쟤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좀 부담스러워. 그런 띠야. 그래서 결혼으로 발전하기가 힘든 띠지. 근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띠는 좀 반대로 괜찮아. 왜냐면 결혼을 할 때는 서로 너무 가까워 가지고 입는 거 어떻게 다 보여주는 게 문제지. 한마디로 퍼지는 게 문제지. 서로 조금 조심스럽고 존중해주는 거는 좋은 거거든.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말해줄 띠는 토끼띠랑 원숭이띠야. 이거는 이것도 조금 비슷해. 근데 이거는 아까 느낌하고 좀 다른 게 토끼띠는 원숭이띠가 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분해. 그러니까 토끼띠한테는 원숭이띠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한다니까 토끼띠랑 원숭이띠는 토끼띠가 이렇게 생각해. 원숭이띠는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방해가 안 되게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해. 언제든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원숭이띠 입장에서도 토끼띠를 바라볼 때는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다 표현했을 때 얘가 감당할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서로 서로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많은 거야. 특히나 이전 상황인데 토끼띠가 여자다. 그러면 그런 거 있지. 고시 준비하는데 헌신해주고 이제 붙으면 내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현금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띠 같은 경우에는 이 토끼띠가 좀 자존감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안 된다 하면 이 띠는 서로 서로를 배려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깊이 가까워지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토끼띠를 많이 위로를 해줘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줄 띠는 뱀띠랑 개띠야. 뱀띠랑 개띠는 참 이게 좀 싸우는 그런 게 많을 거야. 주변에 뱀띠랑 개띠 커플을 보면은 잘 싸워. 뱀띠가 하는 말은 이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약간 그 돼지띠랑 용띠 있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돼지띠랑 용띠는 과한 게 문제잖아. 근데 얘들은 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모자란 게 문제야. 뱀띠가 별거 해준 거 없으면서 생세를 많이 내. 야 내가 이거 하나 일해줬고 이거를 계속 우려먹는 거 있잖아. 내가 그때 기념일에 너한테 해준 바는 지가 얼마인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뱀띠가. 그 개띠 입장에서 뭐야. 고작 저거 해줄 거는 뱀띠 입장에서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나로 계속 울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게 굉장히 많아. 해주는 거 없으면서 서로서로 해주는 거 없으면서. 또 개띠 입장에서도 맨날 받으려고만 한다. 뱀띠한테? 지가 해주려고 생각은 안 해. 맨날 받을 거 밖에 안 받아놓고서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줬으면서 나한테 큰소리 치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있지. 이 개띠랑 뱀띠의 원진살의 관계야. 그러니까 좀 다툼이 많지. 겉으로 보이는. 근데 이제 동질감이 있어. 동질감. 그러니까 그 서로서로 비슷해. 그러니까 니캉내캉 뭐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뭐 니나 내나. 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하겠어. 좋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또 싸울 때는 니가 나한테 해줄게 뭔데. 이거 해줄게. 평생 우려먹고. 콧기었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원진살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원진살이 있더라도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 마무리를 해주자면.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가치관이 다르고. 그럴 때는 요런 띠는. 자기가 해당되는 원진살이 있을 때는. 내 가치관과 맞으면. 원진살을 뭐 만나도. 아까 말했잖아. 극력적인 부분도 있다고. 괜찮지만. 조금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잘 감안을 해가지고. 이쁜 사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내가. 궁합에서도 그런 말을 항상 할 거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있다면. 사실상. 이 궁합은 상관없는 거야. 어떤 띠든. 다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이쁜 사랑과 연애. 결혼까지 하기를. 바라는 바야. 하늘 도령은. 알겠지? 너도. 아픔이 많잖아. 그 얘기니까. 갑자기 여기서 맨날 해요. 아픔이 많으니까. 내가 너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니가 집띠니까. 네. 웬만하면 너는 이제. 양띠는 피하라. 이 말이지. 저도 좀 만나고 싶던데. 아휴. 너는 지금. 만날 때가. 알겠지? 손. 자. fam. Ok. 나 personas. 마음 엔只 salvages Honey. Room. ем이 터지 given 드라마트atch. volumes. Inn호. 핵. 아휴. 에. 아휴. stats cybersecur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